이델리 인사이트는 마켓인 권수연 센터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어요? 1분기가 이제 마감이 됐고 뭔가 새롭게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요새 1분기 마감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결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아무래도 이제 M&A를 주로 지지하는 부서다 보니 1분기 M&A 결산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수치를 좀 갖고 왔는데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올해 1분기 M&A 시장은 진짜 팔이 날렸다. 너무 차가웠다. 차가웠다. 너무 얼어붙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작년 1분기를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1분기에는 연초부터 가장 핫했던 딜이 오스텐 임플란트였어요.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그러니까 UCK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오스텐 임플란트 지분을 최기욱 회장 지분과 전원사체 이런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 매수에 성공을 했고 88% 정도 확보를 해서 이게 한 2조 6천억 원 정도의 딜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MBK 파트너스랑 공동으로 들어가서 인수를 해서 인수 끝에 상장 폐지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 뒤에 SM을 둘러싼 카카오 하이브 인수 경쟁이 엄청 붙어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했었고 그 밖에도 조던이 딜이 수두룩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미국의 포시마크 인수했었고 SD 바이오 센서가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 인수했었고요. 이게 둘 다 해외 딜이었거든요. 크로스보더 딜이었고 이 큐티 파트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사무펀드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SK 슈러스를 인수를 했고 MBK 파트너스가 이제 UCK가 갖고 있던 메디틀도 인수해오고 이건 세컨더리 딜이었는데 뭐 조던이 딜이 작년 1분기에만 한 6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0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가 넘어가는 딜은 없었고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분기 국내에서 거래가 완료된 M&A 딜 규모가 1조 9937억 원 이게 작년 1분기에 8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소 이유를 따져보면 76% 정도 줄었고 거래 건수로 따져보면 작년 1분기에는 한 73건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51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30% 감소를 한 건데 규모보다 건수가 이제 감소폭이 덜하다는 거는 그만큼 자잘한 딜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군요.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공개 매수에서 총 88% 정도 확보해가지고 상장 폐지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상장 폐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오스템 임플란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드린 UCK가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아시다시피 많이 잡음 역대 최대의 흥령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상장 사이인데 이렇게 흥령 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 상태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이 상장 사이기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UCK가 오스템 임플란트 최기욱 회장을 찾아가서 약간 이런 상장사로 남는 것보다 어쨌든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술력 가능한 굉장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해서 그냥 비상장사로 남으면서 기업 가치를 그냥 올려보자고 설득을 했고 그거에 최기욱 회장이 엄청 동강하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공개 매수까지 이루어졌다. 지금도 사실 최기욱 회장은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요. 뭐 UCK는 계속 이제 최기욱 회장과 교류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관련된 의견 교환하면서 같이 이제 기업을 키워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새는 약간 좀 트렌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이게 뭐 한잼도 사실 공개 매수를 했었고 공개 매수에서 상장 폐지까지 루트로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뭔가 비상장사로서 훨씬 이제 경영권을 경영할 때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할 때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를 좀 경험한 사모펀드들이 이런 전략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는 좀 주목할 만한 딜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단이 딜은 없었고 그래도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는 게 오리온그룹이 이제 레코캠 바이오를 인수했던 건데 5,500억 원 정도 들여서 한 지분 25%를 사들였는데 이 오리온그룹이 2020년에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한 3년 만에 이제 M&A에 나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A를 해서 뭔가 이제 바이오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이제 강하게 좀 드러냈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L.I.G. NEXON이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 거 그거 한 3,150억 원 정도였고요. M&P가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인수한 게 이제 3,000억 원 정도였고 이거 고스트 로보틱스 어떤 거예요? 로봇 이름에서 알듯이 그거죠?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AI, 로봇, 자율주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이었고 이제 M&P는 터미널 코리아는 좀 인프라 쪽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모펀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 괜찮고 이제 가격도 저렴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딜들을 좀 사는 거죠. 근데 사실 연초에 기대했던 딜들이 좀 있었어요. 가장 큰 딜이 우리 HMM 빅딜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할인그룹이 인수를 거의 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양쪽 가격이 안 맞아서 제초가 됐고 SK케미칼 제약사업부라든가 폴라리스 쇼핑 뭐 이런 데들도 이제 거의 되는 듯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무산이 됐고 한미약품하고 OCI 그룹 통합도 굉장히 큰 건이었거든요. 근데 뭐 장차남이 반발하고 주총에서 장차남을 이기고 이러면서 이 딜도 이제 무산해내고 이러면서 기대했던 딜들은 조금 이제 안 됐고 한 5천억에서 3천억 그 정도 사이에 중형 딜이 좀 많이 됐던 1분기였습니다. 1분기에 이제 권센터장님 말씀 빌리면 이제 팔이 날려고 한산했고 그럼 2분기에는 분위기가 어떨까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2분기 원래는 올해 초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 된 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분기에도 기대하고 있는 딜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도 많이 나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펀드들이 드라이 파운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무펀드들이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는 투자할 곳을 정해놓지 않고 일단 펀드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 협약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이제 기관 투자들한테 가서 출자 확액을 받는 거죠. 얼마 출자해주세요.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를 조단위로 조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할 때가 있으면 가서 캐피탈콜 형식으로 저희 이거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출자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제 딜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고 나서 투자하지 않고 소진하지 않은 자금 그걸 우리가 미소진 자금 그러니까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 파우더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 규모로 보면 우리가 4대 국내 PEF를 따져보면 한앤컴퍼니하고 MBK 파트너스하고 스틱인베스트먼트하고 IM&P 이렇게 4개를 따지는데 그 4군데에 연초에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만 해도 13조 5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 파우더를 일단 소진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매물을 찾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딜을 할 때 가장 불확실한 게 정치 이벤트거든요.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은 이제 4월 10일 날 끝났고 총선이 끝나면 여러 가지 새로 구성된 국회의 분위기도 볼 수 있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니까 이제부터 조금 매물을 찾아서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를 할 텐데 공격적으로 나서보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딜이라는 게 한 달, 두 달에 끝날 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최저 6개월 정도는 걸릴 텐데 왜냐하면 매물로 나온 것들을 공개 입찰을 하면 거기에 입찰도 해야 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곳이 실사를 해야 되고 회사를 한 후에 가격 조정까지 이루어지고 최종 딜 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6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예를 들면 하반기 정도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이번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딜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반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조달할 때 이런 금리가 사실 M&A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돈을 가져다 쓸 때 지불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펀드에서 여러 가지 구조로 투자를 하는데 에쿠티로 들어가니까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대출을 끼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인수금융이라고 하면 대출을 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인수금융이 조달할 때 금리가 인수금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인수금융 조달할 때 금리의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한 3, 4% 정도였었어요. 그때는 코로나19 이후에 쭉 저금리 기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해 한 두 자릿수로 뛰었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려면 너희들이 한 이 정도 금리는 부담해야 돼 라고 제시했더니 두 자릿수까지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올 들어서 한 6% 안팎으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딜이 성사가 되려면 살겠다는 쪽과 팔겠다는 쪽에 이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팔겠다는 곳에서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고 그렇죠. 당연히 비슷하게. 사겠다는 곳에서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하는데 사실 이제 아직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했다라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뭐 물가지수라든가 아니면 고용지표 때문에 살짝 더 인상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인하 기조로 들어설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시장 금리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팔겠다는 쪽에서는 시장 금리는 이만큼은 낮았었으니까 우리 팔고자 하는 기업도 몸값 수준을 높게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이제 기조인 거고 사겠다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지금 금리가 이만큼 내려갔잖아 이미. 그러니까 가격 좀 낮춰.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제 간격이 좀 안 맞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게 실제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판단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분기 이제 접어들었지만 뭐 지금부터 이제 좀 서둘러야 하반기 돼서 이제 딜 던이 되고 그때부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금리가 확 낮아지면서 기업 몸값이 오를 수 있으니 지금 정도에 좀 사보자 라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하반기 딜이 있나요? 사실 매물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몸값이 좀 높긴 하지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태연그룹 같은 경우는 자구안 내놓으면서 거기 포함냈던 게 그 에코비트죠. TY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에코비트를 매각을 해서 이제 태연그룹, 태연거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에코비트가 이 매립 시장의 사업자로는 1위거든요. 그래서 태연그룹이 원하는 이 매각가는 한 3조 원인데 시장에서는 한 1, 2조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간극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IMMPE가 보유하고 있는 제뉴원사이언스 여기 이제 제약,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 지금, 여기는 거의 딜이 우선협성자가 선정이 됐어요. 맥커리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IMM에서는 한 8천억 정도에 팔고 싶은 거고 맥커리는 한 7천억이면 충분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고 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협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딜이 이제 성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은 매각이죠. 이거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을 하려면 이제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승의받으려면 화물사업을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지금 뭐 이것도 사실은 숏리스트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제주항공이랑 이스타,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렇게 이제 그 저가항공, 저비용항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비용항공사들 대주주들 중에 상호펀드가 대주주인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은 자금 동원이 가능한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보험사 매물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롯데손해보험인데 JK 파트너스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펀드를 갖고 있는 매물들은 펀드가 사실은 어찌 보면 만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만기가 다가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이제 좀 팔다가 됐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상호펀드는 이 매물을 천년만 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수하는지 시간이 좀 지나면 매물로 나올 때가 됐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롯데손해보험인 건데 롯데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극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한 2조 미만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JK 파트너스는 한 3조 정도는 받아야겠다라는 분위기인 거고 뭐 이 밖에도 MZ손해보험이라든가 KDB 생명, ABA 생명, 동양 생명 뭐 다 이제 보험사 매물들 나와 있고요. 뭐 상조에서죠. 프리드라이프 VIG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건데 여기도 한 1조 원 정도로 여기도 이제 거의 딜이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고요. 이 밖에도 SK 렌터카라든가 K카, 하나투어 여기 어때?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뭐 HBSP라는 이제 반도체 업체도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이것도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매물 특성상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매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약간 그런 작업도 좀 하긴 해요. 이제 팔 때가 되면 시장에 이제 타진해보는 거죠. 이 매물을 좀 팔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기사로 통해서 타진해보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가총회에 한 3조 원 넘는 반도체 소보장업체니까 꽤 관심들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쭉 설명 들어보니까 사모펀드만 근데 M&A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들도 이제 눈독들이는 기업들 팍 타진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인수할 때 뭐 재무적 투자자 FI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SI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대기업들은 보통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가는 경우들이고 대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털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조정 매물 중에서 너무 안 좋거나 이래서 털어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뭐 우리가 미래의 전략을 딱 세웠는데 여기서 이 사업은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을 팔고 이 돈으로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신 뭔가를 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올해 뭐 M&A에 대한 얘기를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해외 M&A에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밝힌 것도 있고 이래서 삼성전자는 2017년에 이제 전장사업체죠. 하만을 인수한 후에 M&A가 이렇다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만 인수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됐었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만 인수하고 나서 한동안은 이거 왜 인수했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효자 사업이 됐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지난해 만에도 1조 원이 넘어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이 M&A를 하기에 약간 발목을 잡았었던 사법 리스크들이 지금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 경유권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 회장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날개를 딴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뭐 2021년에 보스턴 다이네믹스 A플러그 인수했고요. 2022년에 42단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유주행, 로봇,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많이 인수하는 분위기인데 뭐 2026년에 M&A를 포함한 전략 투자에 1조 6천억 원을 배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LG그룹도 M&A에 2조 원 쓰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하나그룹 같은 데도 이제 여기는 방산, 요새 엄청 방산 핫하잖아요. K-방산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그룹도 이제 이 방산 부분에 좀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도 투자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사실은 국내 M&A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제 M&A 매물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국경을 넘는 크로스보더 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크로스보더로 해외 매물에 좀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고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해서 이제 인수하고 떨어내야 될 부분은 떨어내고 이런 대기업의 전략 차원에서의 매물도 많이 나오고 인수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우리 하반기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소연 마케팅센터장과 함께 M&A 얘기 어떠한 내용들이 전개될지 가늠해 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